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홈플랜인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저렴이 모니터 받침대로 3단 높이 조절 가능하고 막쓰기 좋은 제품이며 가격대비 튼튼한 편입니다. 4위는 우드웰 듀얼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듀얼 모니터 받침대로 서랍과 키보드 공간이 있으며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고 휴대폰 거치 가능한 제품입니다. 3위는 아임테크 아크릴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아크릴 모니터 받침대로 미니멀 데스크 세섭에 어울리며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고 중간 칸막이 분리 가능합니다. 2위는 파우트 무선 충전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무선 충전 모니터 받침대로 허브로도 활용 가능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활용도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1위는 이키먼트 높이 조절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모니터 받침대로 높이 조절 세밀하게 가능하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 감성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